먼저 이 시간 오늘 미국 내 주류 신문들을 정리해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미국은 코로나19 소식으로 도배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미국. 하지만 이미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미국 내 확진자 수는 1000명 이상 늘어 이제 4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70명을 넘어섰고 이 중 와싱턴주에서만 4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미국 내 50개 주 중 청정지역은 웨스트 버지니아주 단 한 주. 이를 뺀 49개 주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까지 엄습했고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1%포인트 인하하면서 기존금리가 0에서 0.25%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다시 한번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연준은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QE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가 또 폭락하면서 일시 거래 중지인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미국 안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과 공포감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전 미국 내 마켓마다 사재기 광풍이 이어졌고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술집이나 클럽, 유흥업소들에겐 영업 중단이 내려졌고 레스토랑과 식당, 커피숍 등에는 배달과 포장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각 지방정부의 행정명령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초중고교에 잇따른 학교 폐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관, 공연장이 문을 닫았고 이제 관공서들도 폐쇄를 하며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살 이상의 노인들의 외출 자제 권고에 이어 야간 통행 금지가 시작되는 것도 있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미국 전역에 빗장 걸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까지 나돌면서 그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에 대한 영업 중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이나 주점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이어집니다. 먼저 남가주 LA지역입니다. LA시 모든 술집인 바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이 전면 금지되는 긴급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이제 식당도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허용됩니다. 매장 내 고객을 받는 것은 금지이며 이에 따라 한인 식당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극장이나 헬스센터 등의 영업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식료품점과 마켓, 약국, 푸드뱅크 등만 정상 운영됩니다. 이러한 강제 명령은 오늘 밤 자정부터 발효돼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연장일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보겠습니다. 모든 술집과 클럽 등은 문을 닫으라 명했습니다. 식당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이번엔 동부지역 가보겠습니다. 뉴욕시입니다.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식당을 시작으로 바, 술집, 카페에 대해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뉴욕도 영화관과 나이트클럽, 콘서트장도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뉴욕은 이러한 상황을 언제 종료할지조차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종료 시점조차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식당만 해도 약 80만 명의 종사자들, 이제 집에만 있게 된 것입니다. 보스턴시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며 모든 식당과 바에 밤 11시까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플로이드 아주 포트로드 데일입니다. 밤 10시까지 모든 술집이 문을 닫도록 명의 내렸습니다. 또한 오하이오주의입니다. 술집과 식당 등은 문을 열 수 있지만 가게 안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즉 배달과 포장 서비스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번 휴점 조치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며 필요한 만큼 오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리노이주의입니다. 아예 오늘 밤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술집뿐만 아니라 모든 식당들의 운영을 전격 중단한다는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워싱턴주의입니다. 역시 포장과 배달 음식을 제외한 모든 술집과 식당, 오락시설 등의 영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매사 취재주도 앞으로 3주 동안 술집과 식당 내에서의 음식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등 지금은 6개 주에 걸쳐 식당이나 술집 영업 등이 제한되고 또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주 인근 호버컨 씨의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응급 상황을 제외한 통행금지까지 시행됩니다. 계속해서 학교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초중고교의 휴교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학부모 등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봐줄 곳을 찾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가장 규모가 큰 교육구 중 한 곳인 남가주 LA통합교구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오늘부터 전격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2주 동안 휴교를 한 뒤 그 추후 사태를 지켜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남가주 샌디에고 통합교육구도 휴교를 결정했으며 북가주에서 가장 큰 통합교육구인 엘크 그로브 교육구도 산하 모든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보면 80에서 85%의 모든 학생들의 등교가 멈췄습니다. 심지어 일리노이주는 주정부 산하 모든 학교들이 오는 31일까지 전면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75개 학교들도 2주간 휴교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 역시 하루 사이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는 모든 공립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뉴욕시 1,800여 곳의 공립학교들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00만 명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태로 이번 휴교 조치가 올해 말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혀 학부모들 또한 패닉스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연방질배통제예방센터 CDC조차 학교 휴교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8주 이상 휴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 전국적으로 이처럼 33개 주에 걸쳐 최소 6만 4천여 곳의 학교 운영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3,250만 명이 현재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마켓 시장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게 되고 또 식당도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자 사재기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나섰지만 불안한 미국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몰라 지난 주말 사재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사재기 광풍이 불면서 일부 물건의 품귀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온라인 유통 공룡사인 아마존조차 생필품 재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월마트가 어제부터 14시간 영업점의 운영시간을 축소합니다. 떨어진 제품들을 채워놓고 위생작업 등을 위해 매장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로 조정했습니다. 식품체인업계 크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퍼블릭스도 오후 8시부터 2시간 영업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밖에 웨그먼서, H-EB 등 다른 식료품 체인들도 영업시간 단축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온라인 공룡업체 아마존도 사재기로 생필품 재고가 바닥이 나자 매점 매석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품목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며 가짜 광고를 하는 제품 역시 차단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병원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격화되면서 이제 미국 내 병원들 또한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해 일부 수술 일정을 미루는 등 진료 인력과 공간 확보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월스트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대거 유입을 예상하는 병원들이 일부 수술을 취소하거나 급하지 않은 진료는 원격으로 전환하는 등 대비책 발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의료진과 병상 확보를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일부 쓸개와 척추 수술 등의 일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과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전환하 화상 진료로 대체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사치스 종합병원은 모든 외래 진료를 화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뉴욕주의 경우 중환자실 침대가 약 3천여 개, 이 중 80%가 이미 차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에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약 480만 명의 환자가 코로나19으로 병원을 찾게 될 것이며 이 중 약 200만 명은 집중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병실들, 의료진, 심지어 시애틀 인근 에버그린 메디컬 센터에서는 이곳에 근무하던 40대 남성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국에서도 수천 명의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 전염되면서 사망자까지 속추됐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런 사태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인공호흡기 공급 부족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각 주정부와 기관들이 우선순위 결정에 나서야 되는 상황까지 자칫 나올 수 있을 것이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말은 윤리적 기준에 맞춰 노약자와 어린이를 우선시할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따질지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료 검진을 들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는 무료, 하지만 확진됐을 경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비와 진료비가 무료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보험가입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다수의 건강보험사들은 코로나19 검사 관련 비용을 면제할 계획이지만 치료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또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에 면제 부분과 치료 부분에 있어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될지 또 디덕터블에 따라 환자 부담이 결정되기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선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치료비까지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검사비용만 면제하고 치료비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경우 코로나19 검진과 치료비가 커버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일 치료비가 면제 안 된다면 사망자 수도 늘어나겠지만 늘어날 의료비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삶 또한 더욱 피팍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개인 채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경기 침체인 불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데 따른 것으로 세계적 경기 침체가 사실상 시작됐으며 더 이상 불경기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로커프 하버드대 대학 교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90% 이상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수 침체 속에 물가가 급등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세계 경제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경제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보다는 이번엔 2개 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제 각국 정부는 기업과 가게를 보호하기 위해 대금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계 경기 부진에 따라 레저 시설과 관광, 여행, 교통, 에너지, 금융 부분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모든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기 위해선 백신 개발이 서둘러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신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백신을 독점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한 독일 회사를 상대로 연구 업무를 미국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제안은 지난 2일 독일 회사인 큐어백 다니엘 매니첼라 CEO가 참석을 했던 백악관 회의에서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매니첼라 CEO는 우리는 몇 달 안에 강한 백신 후보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큐어백 회사가 지난 11일 돌연 매니첼라 CEO가 회사를 떠난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후 독일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백신에 대한 적극권을 독점하는 대가로 약 10억 달러를 큐어백에 제시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미 독일 정부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으로의 백신 독점 판매를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와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경제장관은 독일은 팔지 않는다고 못 박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잔편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한국에서도 이미 15개 기간 정도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십수개 기간에 이어 제약회사들 또 전세계적으로 4, 5개 나라들이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코로나19 백신 첫 임상시험이 실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종교 집회 관련해 우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교회 예배를 중단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받기 위해 예배를 보았던 교회들에게서 집단 감염 사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해당 목사들은 사죄를 하는 등 교회 예배 강행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내 교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에서 탄 한 명의 교인으로 인해 백수십 명에게 코로나19 감염증이 전파되면서 지역사회 전체에 정부가 봉쇄령을 내리고 주방위군까지 투입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교회 예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애틀 지역 내 모든 성당들은 오는 4월 5일까지 모든 주일미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성당들은 교구의 지침에 따라 주일미사를 중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교회들입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수정헌법 1조가 있어 정부가 강제로 교회 등의 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스스로 예배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각 지역 정부들이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애틀란타, 시카고, 보스턴, 뉴욕, 뉴저지, LA 등 한인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커주 등 3개의 주정부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자며 50명 이상의 모임과 집회, 예배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당 등을 운영하는 한인분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에 한인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전환 소식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 계속 이어집니다. 결정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른 파는 1위, 1위, porridge, 1위, 4위, 3위, 6위 이제와 짧은 소문 전환의